여기 오데고 우리 동네 다이가 뭐 사진 찍는거야? 오빠 같이 찍어 찍어? 이거 이상하잖아 이상해 오빠 만나려면 좀 자주 쓰는 말을 배워야 될 것 같다 응 도쿄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민오리 방 말고 그냥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맞죠 민오리가 무슨 만화의 이름이었다던데 만화? 만화 주인거에요? 몰라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랬어 일본은 워낙 망가 응 망가 바나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! 롯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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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치라 응 아 지하철도 까먹었지 지하철은 이쪽이에요 응 지하철이 뭐였지? 지하철 아 지하철 지하철 롯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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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전화 저거에요 아 롯테리아 네 저렴 롯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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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롯테리아 와... 춥네요. 나는 여기도 들어가야 돼. 건너서. 유! 쭈! 유껴! 리껴? 유껴. 어. 리껴. 유! 난 고지 언니 상 지금 데려다 주는 거. 응. 여기 지하철 안 타요? 응. 오늘은 가게에 가야 돼. 아아. 일이 있어서. 건너편이 뭐지? 아 배웠는데? 토너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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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맨. 내가 배울게요.